아이고 예 정말 우리 회장님은 우리 밴드민턴 연합회 회장을 가치고 성동구 연합회장님이시고 황진구 저는 성북구 연합회장을 2년 동안 여기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참 넓고 좋은데 이 좁은 것 같아요 이 옥돌집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요 이게 지금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저 시생말로 뻔데기 앞에서 줄을 적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상처 한 번에 불리겠습니다 예예예 상처 가요 상처 여러분 자수 있어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 속의 연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 속의 연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 속의 연연